건국 전쟁, The Birth of Korea 이승만 건국 대통령,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한미동맹 탄생의 주춧돌 역할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을 여는 다큐 영화 건국 전쟁을 시카고에서 상영합니다.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화제의 영화 김덕영 감독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 영화 건국 전쟁 한미동맹 USA 주최, 시카고 한국일보, 윈티비 주관 일시는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4시 30분, 7시 30분입니다. 회당 250명 선착순이며 3회만 상영합니다. 장소는 골프밀 AMC 극장입니다. 티켓 가격은 15달러며 개인 및 단체 예매문의는 847-290-8282번입니다. 티켓 구입을 위해 윈티비 시카고 한국일보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1038 사우스미러 KB뉴 윌링입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은 영화 제작사에 전달됩니다. 영화 상영을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뜯이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건국 전쟁 후원에 권한 문의는 847-290-8282번입니다.